안녕하세요. KUIL씨.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가수 KUIL입니다. 이렇게 또 LA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지금 무대에서 MC되겠는데 어떤 무대를 기대도 될까요? 오늘 제가 꽤 여러 번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. 일단 지금 애국가를 오늘 공연하는 분들을 대표해서 부르고 내려온 상태고요.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을 받았던 곡들 또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. 그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제 곡, 따뜻한 곡 또 그리고 슬픈 노래 이렇게 들려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백지영 선배님과 함께 스페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. 네. 아 그게 혹시 내 기획했는가요? 아 네. 그렇습니다. 아 되게 좀 유쾌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한국에서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세요? 요새 가슴이 뛴다라는 앨범으로 올 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.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서요. 굉장히 기분 좋고 보람차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또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렇게 LA에 와서 또 높은 하늘 보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. 지금 공연을 하러 왔지만 휴가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. 미국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외국 음식이 어떤가요? 음식이요? 네. 음식이요. 저는 뭐 음식들 다 좋아하는데. 다요 그냥? 네. 일단 아직 못 먹었는데 국내에서 팔지 않은 버거가 있더라고요. 버거요? 인앤업버거요? 아 예예예. 그거 꼭. 되게 유명하죠. 네. 그걸 먹을 생각이고요. 아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 일단 오면 그 나라의 음식을 많이 먹는데. 그 음식들 지금 계속 먹으면서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근데 미국은 처음 아니죠? 오늘이. 아 네. 처음이에요. 작년 이맘때 저랑 다른 유승찬이라는 친구와 함께 로맨티스트라는 공연을 했었는데요. 그때 처음으로 LA를 방문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네요. 그럼 LA에서 있는 동안 꼭 봐야 되겠다. 꼭 먹어야 되겠다. 그런 건 없으세요? 지금 뭐 일정이 좀 빡빡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일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일들을 LA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. 굉장히 아쉽게도. 하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공연하면서도 좀 시간을 많이 쪼개서 열심히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요. 뭐 여러 군데 들렸던 것 같고 또 인앤아웃버거를 꼭 먹으려고요.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남성 마라야 캐리라는 그 별명 같은 게 있는데. 네. 혹시 샘플로 아카페를 뭐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? 짧게. 아... 너무 옛날 얘기... 옛날 얘기이라... 아 수두른... 아니 지금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없으세요? 미국 가수요? 아 지금요? 어 요새는 그... 파일스트 무브먼트의 록켓티를 많이 듣고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네 알겠습니다. 시간을 줘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